박수 박수 김종성 세기사선생님이십니다 이치영 사업체선님이십니다 이부랑 사업체선님이십니다 석윤 원선생님이십니다 시희석 최선생님이십니다 최선생님이십니다 학교선생님 학교선생님 학교에서 정오영 고각선생님이십니다 승고은연 고무부장선생님이십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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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건야구단장 박수 유원식선생님이십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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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훈 선수과장님이십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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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37의 방한상 선비님이십니다. 49.38의 한동호 자문위원이십니다. 47의 민혁 야구원의 사무국장이십니다. 47의 김영식 야구원의 사무국장이십니다. 47의 김영식 야구원의 사무국장이십니다. 47의 김영식 야구원의 사무국장이십니다. 44의 업데이트 회장입니다. 54의 도영우의 사무국장이십니다. 54의 임감정 관상자. 46의 임감정 관상자. 49의 임감정 관상자.